안녕하세요. 찻쌈티비 란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전기차 인기로 인해서 제 영상과는 관계없이 사전예약 1만대는 무난히 돌파하겠지만 무지성이나 대팔이 계약이 아닌 실수요자분들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몇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걱정거리는 루프라인입니다. 아이언닉6의 루프라인은 극도의 패스트백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많은 차량들이 공기저항을 줄이고 날렵한 디자인을 위해서 이 패스트백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는데요. 물론 눈으로 보기엔 좋지만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헤드룸입니다. 아이언닉6의 정보는 1495mm로 알려져 있습니다. EV6의 1550mm와 비교해보더라도 무려 5cm 이상 낮은 수치인데요. 두 차량은 기본적으로 같은 플랫폼의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에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0mm이 넘으면 허리를 펴고 2열에 타기 불편한 EV6와 비교를 해본다면 5cm 이상의 정보 차이, 그리고 여기에 패스트백 디자인의 채용까지 더한다면 최소 7에서 8cm 정도 2열 헤드룸을 EV6 대비 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언닉6의 2열은 175만 되더라도 이용이 꽤나 불편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패밀리옥 세단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두번째 걱정거리는 세단형 전기차입니다. 아이언닉6는 전기차로서는 매우 신선한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렁적도 안 많은데요. 현대기아의 EGMP 기반 전기차는 그동안 광활한 공간을 자랑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SUV급 디자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이언닉6는 세단형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큰 매력 중 하나인 차박이나 캠핑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현대기아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인 V2L의 활용도 역시 크게 줄어들겠죠. 또한 좁고 낮은 트렁크 역시 수납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많거나 아니면 짐이 많은 패밀리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세번째 걱정거리는 패스트백 디자인입니다. 말씀드리다보니 세가지 모두 디자인으로 인한 단점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패스트백 디자인이 예쁜만큼 실용성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후방 시야입니다. 패스트백 차량을 타보시면 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안그래도 상하단 길이가 짧은 유리를 2열 헤드레스트가 가로막으면서 후방 시야 확보에는 정말 극악입니다. 이 부분은 초보 운전이시거나 후방 시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눈여겨볼 부분이겠구요. 또 한가지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패스트백 디자인 차량의 뒷유리 성형은 통상 노치백 차량 대비해서 비싸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스팅어를 출시되고 초동 물량을 받았을 때도 뒷유리 성형 불량 결함에 고생을 했었는데요. 뒷유리가 얼음거려가지고 후면에 사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결함이었구요. 이건 구글에 스팅어 뒷유리 불량 뭐 이런식으로 쳐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아이오닉6도 뒷유리를 보시면 길쭉하게 누운 형태의 미등을 겸한 스포일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스팅어 대비해서도 만들기가 더 까다로워 보입니다. 물론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스팅어보다도 더 극단적인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스팅어때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부분도 염려가 될 수 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이오닉6 이런 사람은 기다리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구요. 물론 저는 계약을 넣을 겁니다. 뭐 절대로 경쟁률을 떨어뜨리려고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구요. 패밀리용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실수요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는 실차로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가 예상한 부분들은 다 맞을 것 같네요. 자 패밀리용 전기차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일단 아이오닉5도 계약을 해두시고 아이오닉6도 나오시면 계약을 하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오닉5를 패밀리용 목적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썸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